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뭔가 우와 이런 게 없네 혼자 있기로 했나 저보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돌아다! 으악! 으악! 2-3 2-3 2-3 오빠, 행복해 아니 뭐래, 뭐래? 오빠 행복해! 오빠 안녕! 와, 잘했다! 저는... 오해 오빠 뽑았어요. 어제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오해 오빠를 완전 배제됐었거든요. 어머머 뭘까? 커피 드실 분? 커피 드릴까요? 저요! 어떤 거? 이렇게 이렇게 오해 오빠는 이제 저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라워룸에서 세종이 보고 알았어요. 그래? 그래. 그리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 우던한 사람. 그런 점을 통틀어서 봤을 때 오해 오빠가 가장 오빠의 느낌이 강해서 좀 더 편한 상대를 골랐던 것 같아요. 사람이 첫 감정이 정말 중요해. 처음에 좋았던 게 결국 좋은 거야. 그리고 뭘까? 내가 싫어하는 거 아닌 이상 누가 날 좋아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람을 되게 흔든다. 내가 날 좋아했다 그러면... 맞아 맞아. 호감도 벌르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